네, 오늘의 시그널은 NC소프트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하고 엔터가 같은 K컬처인데 왜 엔터는 저렇게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왜 게임은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지금 웹젠의 뮤 그 다음에 옛날에 넥슨의 서든어택 이런 거 아직도 PC방 순위 다 5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엔터는 1세대 아이돌, SS핑클 물론 게임하고 인간은 다를 수 있으나 1세대 아이돌들은 지금 다 은퇴를 했죠. 소녀시대나 계속 완전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녀시대는 2세대죠. 어쨌든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4세대 아이돌로 들어갔을 때 1세대의 감성과 4세대의 신체적인 스펙을 가진 완성형 아이돌이 탄생됐기 때문에 글로벌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게임은 아직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진화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4세대가 없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웹젠의 뮤라든가 넥슨의 서든어택 전부 다 SS핑클 이 엔터로 따지면 1세대 아이돌이 나오던 시대에 나오던 게임들이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변화가 없는 고인물이었다는 거죠. 고인물이 복고로 돌아가는 거랑 고인물이 계속 활동하는 거랑은 다르죠. 복고를 한다는 거는 그 고인물이 복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온 스펙을 가진 새로운 신세대들이 복고를 옛날 거를 하기 때문에 복고인 거지 옛날에 고인물들이 10년, 20년을 하면서 옛날 걸 하는 걸 보고 복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를 만드는 그 회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5.43% 급등했습니다. 정확한 마지막 종간 확인 못했으나 5%, 6% 급등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결정적으로 그런 좋은 영향은 단기적이죠. 전날 미국 시장에서 새벽에 올랐다고 우리나라에 오르는 것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작동이 되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려면 그 기업의 내용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리니지향, 리니지향이 리니지향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향, 무슨 향 왜 그럽니까? 그 게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리니지향 게임들이 판을 치던 이 10년, 15년, 20년간의 구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고 NC소프트는 10조라는 시가총향을 받게 됐지만 페이 투 윈이죠. 이기기 위해 돈을 써야 되는 MMORPG의 숙명이죠, 사실은. 사실 이거는 숙명과도 같기 때문에 뭐 어떻게 NC소프트 보고 다른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헤비메탈을 하는 사람 보고 헤비메탈을 20년째 무슨 옛날에 그런 개코너 있었잖아요. 달인처럼 헤비메탈을 20년 동안 했는데 그 가수한테 갑자기 소녀시대처럼 톡톡 튀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헤비메탈 가수가 머리 다 자르고 나와서 그거 하면 누가 소비자가 그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MMORPG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NC소프트가 늦은 없이 딴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바라는 건 뭐냐? 그럼 MMORPG를 포기할 수는 없으면 MMORPG가 어쨌든 간에 북미 유럽 유저들한테 먹힐 수 있게 뭐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쓰로낸 리버티가 지금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2월 12일까지 모집을 해요. 이게 지금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면 안 됩니다. 경쟁률은 엄청 치열할 거예요. 판교에 R&D 센터에서 하는데 아마 이거 사례비도 한 수십만 원 주어줄 거예요. 그리고 5시간 동안 플레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이 리니지의 후작 이거를 지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청해보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금 쓰로낸 리버티 원래 처음에 더 리니지였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개콘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개콘의 부활 과제가 더 라스트 개콘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다시는 폐지가 없도록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제작진과 그 개그맨들의 뜻이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더 리니지라고 잡았던 것은 그동안의 리니지 우리가 MMORPG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페이트윈은 안 좋다 가차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오랫동안 린저씨 린린이 커가면서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꺼내보겠다 대신에 우리 리니지로 끝까지 해보겠다 더 리니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쓰로낸 리버티로 바꿨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거를 세계관을 확장한 것뿐입니다. 하도 우리나라 유저에 해당 국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화가 못 된다고 하니 어쨌든 그렇다고 헤비메탈을 포기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없으니 서문탁씨가 여자 아이돌 가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넓혀보겠다 이걸로 끝까지 해서 그래서 배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전투와 경쟁을 벌이는 쓰론 이거랑 환경이 살아있는 월드에서 모험과 자유를 만끽하는 리버티 그리고 쓰론 앤 리버티니까 가운데 엔드가 있죠. 이 엔드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국가와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엔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만 즐기는 리니지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리니지를 즐기고 그리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린저씨만 돈을 쓰는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린린이 더 젊은 세대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결국 리니지를 겉으로 내세우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뒤로 뺐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방한 것도 이거면 아닙니까 타이틀이 차세대 MMORPG 플레이 폴 올 컨셉 MMORPG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MMORPG를 놨는데 뒤에 플레이 폴 올을 붙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헤비메탈을 포기 못하는데 변신하라고 하니 헤비메탈 플레이 폴 올을 붙인 거랑 똑같아요. 헤비메탈이 시끄러워서 안 듣는 세대가 있는데 그거를 전세대가 즐기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NC소프트는 이 부진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고 스존 앤 리버티가 나왔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별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도루묵 MMORPG였네.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로네 리버티가 상반기에 출시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 지금 카메라나 이런 걸로는 찍을 수 없습니다. 여기 테스트에 참여하신 분들 다 그 사물함에 맡기고 들어가셔야 돼요. 보안 때문에 그렇지만 얘기로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중요합니다. 파이널 테스트의 반응 소수정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반기에 출시되었을 때 첫날의 반응 이런 것들이 NC소프트의 주가를 가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NC소프트의 신작 수론 앤 리버티 지금 신작 출시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주가가 완전히 기술적인 모습이 중장기 전기에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지금 연봉으로 보면 여전히 우상향이고요. 물론 이동평균선이 깨지긴 했습니다. NC소프트 월봉으로 보면 200개월 선까지 갔거든요. 120개월 선을 하회했어요. 120개월 선이 연봉으로 보면 10년 선이거든요. 사실 10년 선을 하회한 적은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회했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제자리로 돌아간 거 그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건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리니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여기 작용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방 회복을 해서 일단은 120개월 선 위에, 10년 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 일단 상세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지금 20개월 선하고 위에 60개월 선이 또 포진되어 있죠. 여기를 돌파하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20개월 선에서 만약 막힌다면 행보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를 강력히 돌파하면 60개월 선 가격인 58만 원, 59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NC소프트는 20개월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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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